1. 뜨거운 연예계의 이슈들을 모아 모아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하주영입니다. 주레오의 립스틱을 선물로 쏩니다. 주레오에서 드리는 립앤아일 리무벌. 소녀들이 쓰는 감성의 이 리무벌을 주레오에는 마스카라, 펜슬, 립컬러.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게 주레오 립컬러입니다. 유수님께 제가 알리무벌 뿐만 아니라 사실 고3들에게는 촉촉한 립이 더 필요하거든요. 제가 주레오에서 드리는 립컬러 두 개를 선물로 힘내세요 고3. 여러분 힘내요 고3. 뉴월! 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. 색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색깔도 쓰고 대기 여러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. 저를 가지고 대게 이런 매력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안됩니다. 재량으로, 대재량. 다른 색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부러워하고 있어요. 반함하죠. 아 귀여워 귀여워. 아 그러면 이게 좀 더 진하네요. 아 네 그러니까요. 자 우리 병창국 1일 제가 이유로 알려드릴게요. お願いします. 붓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